안녕하세요. 다육의 코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의 정원의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 가격 착하게 들어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원술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아이들 8,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고요. 앞전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너무너무 네모누즈금이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가격 착하게 보내드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라핀에도 들어와 있고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온술로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온술로는 기존에도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죠. 이게 또 가격 착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12cm 풀분해서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앞전에는 얼굴이 크면서 두수가 조금 작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12cm 풀분해서 2, 4, 6, 6, 2로도 되어져 있습니다. 얼굴 크니까 이렇게 사들어 뒤어져 있는데 이렇게 꽃 모양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죠. 굳혀져서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다 나와져 있어요. 아유 정말 이렇게 자꾸자꾸 예쁜 아이들이 나오니까 있어도 또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놓치면 아까울 것 같은 이런 생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오늘 8,000원에 새로 입고된 아이들 이렇게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포트에 따라서 두수가 많고 적고는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고요. 이거는 블루엘프가 이거는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가격이 적혀져 있지는 않고요. 이 아이는 이제 묵둥이죠. 묵지라가 되어져 있고 두수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52cm 풀분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아이가 하나가 있고요. 아이시 그린이 있어요. 아이시 그린 앞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15cm 풀분해서 이렇게 큰 아이들. 이게 얼굴이 큽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맞대고 있지만은 층수가 이렇게 많고요. 막 붙여지면서 엄청 통통합니다. 삼두가 이렇게 두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찜 하시는 분들 순서대로 두 포트는 삼두가 먼저 가겠죠.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이시 그린. 아이들은 이제 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면에서는 물은 절대적으로 또 주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핑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농장 같은 경우에는 또 여름에도 한 번씩 물을 주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이 아이들이 상면에서 여름에 물 줬을 때는 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이시 그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3번만 줘도 된다고 할 정도로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아이죠.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몬노즈 가격은 이 아이들 1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몬노즈 금은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은 특별히 금이 많이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조금 약간 노란두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금식으로 울금으로도 이렇게 살짝 나와요. 그래서 색감이 이렇게 녹이 그렇게 많이 진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요. 1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15cm 풀분에서 굳혀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백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우, 너무 괜찮죠? 오우, 붙여져서 여기에 노제트 예쁜 것 좀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요. 너무 예쁘죠? 일단은 이 아이들도 사두부터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또 이 아이들도 묵둥이죠. 오우, 사두가 아니네요. 밑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얼굴이 조금 줄어들, 오우, 목대 목지라 되어져 있죠? 뭐, 얼굴이 조금 줄어들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살짝 위에다가 분변토를 올려서 얼굴을 조금 너무 작게 굳혀지는 것을 조금 방지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혀지고 물을 너무 안 주면 이 아이들이 얼굴이 너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살짝 위에 분변토나 아니면 칼슘제를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블루션도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도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완전히 굳혀지면 이 정도 물은 살짝 빠졌죠? 너무너무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었거든요. 있었던 아이들은 낡아고 이렇게 새로 입고 되어진 아이들, 이렇게 굳혀져서 예쁜 아이들. 삼드니까 얼굴은 살짝 적겠지만은 이런 아이들은 얼굴이 조금 크게 되어져 있죠? 그래도 굳혀지면서 이 아이들도 이렇게 통통해지면 조금은 작아지겠지만 이 자체가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는 또 생장점에 이상이 있었나 봅니다. 자구를 이렇게 많이 품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또 짐을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이 자구가 많은 아이들 좋아하시면 자구가 많은 아이들 보내드리겠죠? 오우, 너무 예쁘죠? 완전히 굳혀지지 않아도. 이런 거는 이제 아마도 꽃대 자구일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다가도 나중에 꽃대로 오, 자구인가 했는데 꽃대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쭉 올라오는 거 보니까 꽃대일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얼굴이 오우, 너무 괜찮죠? 이것도 8,000원에 보내드리고요. 딥레드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 아이들도 있습니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9cm 풀분에 늘어져 있습니다. 오우, 가격 착하게 보내드리죠? 이렇게 많이 굳혀져 있어요. 층수도 많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이디립도 요아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4,000원에. 아우, 정말 요아이들 빨갛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요거 이제 살짝 빠졌어도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요 빨간색감이 조금 상큼한 빨간색감이라 너무너무 예쁘죠? 나인 쪽으로 뒤쪽으로 하고 나인 쪽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 너무너무 가격 착하게 나왔어요. 제가 삼두를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은 지금 얼굴이 외두로 되어져 있어서 크잖아요. 물론 이두도 있습니다. 얼굴이 외두로 되어져 있어서 크고 굳혀져서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3포트 정도 합식을 해서 또 예쁘게 빨갛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삼두는 몸값이 있습니다. 2만원에 현재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외두로 또 3개 정도 이렇게 합식을 해서 예쁘게 힐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4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핀의 군생도 소개를 해드렸죠? 요 아이들. 요거 착하게 보내드립니다. 요거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고요. 지금 색감은 빠졌어요. 요 아이들 나핀에 물 들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요게 지금 빨간 포트 사이즈에서 충수들에게 많은 아이들 2두부터 시작을 합니다. 3두도 있어요. 요렇게 이제 뭐 먼저 주문하시면 3두부터 가겠죠. 요 아이들이 있어요. 라핀에가 가격이 안 적혀져 있어서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더 드리도록 하고요. 벨타나도 요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벨타나가 요 아이들이 얼마 있었을까요? 요 아이들이 있어요. 벨타나 요 아이들. 2두로 되어져 있고요. 3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아이들도 12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12cm에서 8,000원에 요 아이들 있고요. 등굿잎 피치히리드에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이고 묵둥이에요. 무거워진 아이들. 외두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두껍게 되어진 아이들이 있고 밑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살짝 동분에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엘레강스 알비칸스라는 아이가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요것도 완전히 요 아이들도 대품들 인기가 정말 좋았던 아이들. 다시 이제 재입고가 되어진 아이들이잖아요. 요렇게 15cm에서 요렇게 크게. 요것도 18cm가 넘네요. 그래서 자구에서 요 아이들도 통통하게 굳혀지면 약간은 아이보리 색감에 핑크색이 올라옵니다. 요렇게 휴밀리스 묵어진 아이들처럼 요 아이들도 예쁘죠. 그리고 요것도 지금도 많이 통통하게 굳혀져 있잖아요. 더 통통하게 굳혀지고 조금 요 아이들은 이제 휴기성이 더 많이 있는 아이들이죠. 많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휴기성이 조금 더 있는 아이들. 2만 5천원에 이렇게 큰 대품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휴밀리스 대품도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구들도 뭐 품어주고 있고요. 다 묵어져서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두프트가 있는데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몬노즈 금도 요 아이들은 완전히 묵둥이죠. 오우 요거 많이 풀려서 이렇게 생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군생으로 키워보셔도 되고요. 살짝 철화를 가지고 이렇게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18cm 풀분에 있기 때문에 20cm가 훨씬 넘는 아이들이에요.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묵둥이로 입장 작게 굳혀진 옹들입니다. 안젤리나 요 아이들 사투로 되어져 있죠. 요 아이들도 노제트가 형태가 다 잡혔어요.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불카누스도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어요. 자구는 나오는데요. 불카 요게 불카모스라는 아이에요. 불카누스가 아니라 모스라는 아인데요. 불카누스하고는 살짝 다른가 봅니다. 이게 교배종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요 아이들은 정말 빨갛게 입장도 조금은 특이하게 빨갛게 손떤 라인도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어요. 노제트 너무너무 이렇게 굳혀지면 예쁜 아이들인데요. 요거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너우금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너우금이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얼굴 조금 커서도 굳혀져야 되겠지만 요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이두가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원더핑크가 요렇게 통통하게 굳혀지면 색감도 예쁘고 손톱 끝이 빨갛게 되어져요. 너무 예쁘죠. 앙팡지게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2만원에서 12,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고요. 클루이도 요 아이들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클루이가 완전히 노제트 예쁘죠. 완전히 굳혀지면 요 색감 너무너무 예뻐요. 약간은 화이트앤젤 좀 닮았다고 제가 소개해드렸죠. 요런 아이들 완전히 굳혀진 아이들 클루이 외두로 되어져요. 처음에 외두로 먼저 나왔었거든요. 외두로 되어진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 너무너무 핑크색으로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예요. 두수는 조금씩 나와요. 요 포트에 따라서 3두 4두 이렇게 조금씩은 다른 모습을 합니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닝컨도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지금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자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아유 너무너무 예쁘죠. 수영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빨갛게 물든 모습보다 이 모습이 눈에 더 확 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아유 너무너무 예쁩니다. 보라수연도 가격은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9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9cm 풀분에서 요게 보라수연은 약간은 보랏빛이 더 강한 아이들이에요. 군데군데 있죠. 이거 생얼도 있습니다. 생얼하고 보라수연 요런 보랏빛이 같이 있는데 생얼이 조금 더 강하게 많이 들어와져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가격은 착한 가격으로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패러독스도 이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12cm 풀분에서 5두로 되어져 있고요. 6두도 있고요. 빨갛게 물든이 예쁘죠. 이렇게 키높이가 안 커도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져 있네요. 요런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구요. 크레스드의 뷰티인데요. 요게 지금 9cm 풀분에서 요 노제트 한번 보세요. 입장도 충수도 많으면서 많이 굳혀져 있어요. 요 아이들은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런 아이들이 있구요. 마리드 금이 요거 5,000원에 요거 5포트가 있네요. 요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아서 이렇게 지지대 형성해서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목대가 이렇게 묵둥이로 되어져 있어서 요거 노제트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로스쿠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5,000원에 빨간 포트 사이즈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런 아이들은 밑에는 좀 정리를 해주시고 깔끔하게 또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구요. 요게 완전히 묵둥이가 큰 태풍이 되면은 이 노제트가 너무너무 예쁘고요. 입장도 두껍게 바뀝니다. 그래서 빨갛게 불두면 너무 예뻐요. 요렇게 두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는 못 봤는데요. 오 엄청납니다. 오 예쁘죠. 그래서 요거는 뭐 태풍으로 키워보실 경우에는 수영을 조금 다듬어서 이렇게 자구를 좀 다듬어서 수영을 멋지게 만들어서 요게 살짝 농분에 기높이가 있는 화분에 심어놓으면은 아주 멋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스 정말 대박 많습니다. 마루닐도 요 아이들 마루닐도 가격은 요게 10cm 풀분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아이들 8,000원 아 6,000원 6,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얼굴이 이제 지금은 성장을 하네요. 그래서 분갈이를 더 큰 분에 해주시면은 자구들은 더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지금 성장을 하느라고 입장이 살짝 이렇게 커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괜찮죠. 6,000원 합니다. 이렇게 4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두수도 많이 나오면서 충수가 묵둥이에요. 완전히. 충수 많은 거 보이시죠? 어우 물들면 예쁩니다. 6,000원에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나 꾸미도 이렇게 있습니다. 12cm 풀분해서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두 포트가 있고요. 무지개 여신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앙팡지게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가격은 7,000원에 무지개 여신. 완전히 물들었을 때 이렇게 진한 색감의 붉은 톤 올라오면 멋있는 아이들이죠. 네드탑이 이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드탑은 안쪽에서도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큰 대품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판매가 되고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이건 충수를 많이 가지고 올라가는 아이들이에요. 하엽을 빨빨리 치지 않고 충수를 많이 갖고 올라가더라고요. 모아서 심어주시면 예쁘겠죠. 약간 살짝 농분에 충수가 이렇게 많아요. 빨갛게 물들면 예쁘겠죠. 수영이 지금 여기에서 굳혀지면서 수영은 그락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이 아이들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원종 나라 이 아이들 큰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이고 꽃대가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면서 아이고 더 예쁜 모습을 합니다. 더 네블리하게 사랑스럽게 되어진 아이들이네요. 이게 지금 18cm 풀분에 이렇게 얼굴 많이 있는 아이들 자연군생으로 되어져 있죠.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거는 이름이 없어서 캐비어로 캐비어 좀 닮았다고 하는데 일단은 SP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10cm 풀분에서 5두 6두로 이렇게 두수가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굳혀지고 이제 완전히 빨갛게 핑크색으로 물들면 어떤 모습일까 지금 봐서는 굳혀지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죠.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뮤즐리 가격은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3두로 있어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3두가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 물들면 노제트 통통해지면서 동글동글해져서 이렇게 예쁘잖아요. 묵둥이. 근데 다 묵어진 아이들이에요. 얼굴 다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는데요. 아이들도 12,000원에서 할인을 해서 10,000원에 이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베이비볼이라는 아이인데요. 베이비볼도 묵어지니까 통통하고 더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상당히 묵어진 아이들이거든요. 총수 보시고요. 밑에 아이들은 통통합니다.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가격은 이 아이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말간도 12cm 풀분에서 이렇게 통통해진 아이들이 있어요. 아유, 묵어져서 정말 예쁘죠. 3두도 있고요. 2두도 있는데 일단 삼두가 먼저 출발을 합니다. 충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충수가 많고 맑은 톤으로 맡겨져 있어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정말 가격 착하죠.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올리비아는 이 아이들이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이게 지금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완전 묵둥이고요. 아이들 자구 밑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워져서 색감도 예쁘고 지금은 물은 살짝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서 자구들은 많이 품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노가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4두도 있어요. 여기에서 5두도 있어요. 잘 골르면 괜찮겠어요. 이렇게 외두가 있으면서 2두 자구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있거든요. 너무 괜찮죠. 이렇게. 이 아이들 분갈이 해서 조금 굳혀보면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입장이 살짝 긴 아이들 통통한 아이들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일단은 이 아이들 큰 얼굴이 2두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2두, 3두, 4두로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황홀한 연꽃, 금이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오우. 엄청 붙여져 있죠. 통통합니다. 이런 아이들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히데스 이 아이들 5,000원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얼굴도 크고 노제트도 크잖아요. 그리고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입장도 이렇게 살짝 세모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금일까요? 이거는 뭐 약흔일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또 아이들 히데스를 닮았으면 아니, 히데스에 5,000원 합니다. 이게 하일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 빨갛게 물이 들고요. 입장을 보면은 약간은 파도, 파도를 닮은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6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브라운 노즈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조금 큰아이가 계배 중인 것 같아요. 시작을 합니다. 이게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이게 지금 성장을 하면서 색깔은 빠진 상태고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옵니다. 퍼플 딜라이트도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6,000원에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데 자구가 나와서 4두도 있고요. 2두도 있습니다.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6,000원 하고요. 애니승은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아이들은 2두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색감이 조금 더 밝은 톤으로 되면서 예뻐진 것 같아요. 지금은 송악가루가 살짝 있어서 깔끔하진 않는데 분갈이 해서 물을 깔끔하게 씻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쟁금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3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고요. 브라이트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4두로 되어져 있는데 3두,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성장을 한 일하고 살짝 물은 빠진 상태이고요. 물이 아이들이 들으니까 너무 예쁘고 동그랗게 말아져 있으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네몬루즈 금도 이 아이들 백금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살짝 물도 고파하지만 이 아이들 충수가 많이 생기면서 굳혀져야 되겠죠. 훨씬 예쁩니다. 엄청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인데요.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만원에 이 아이들 투수는 엄청 많아요. 조금 굳혀지면 훨씬 더 예쁜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